수상은 이정식씨 그리고 웅산씨입니다. 먼저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연예회 시상식에서 재즈 부분도 추가하셔서 이번에 새롭게 재즈 아티스트들에게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. 더군다나 첫 번째 주자로 선발된 것 같아서 더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웅산입니다. 먼저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재즈 뮤지션에게 재즈 아티스트 상보다 더 멋진 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재즈는 불협화음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가는 상호 존중의 음악인데요. 앞으로도 재즈가 가진 의미와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손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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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의 규정 weightie 8월 Prime 접근군이 어디가 본이신가 강달아 여기 오신 손님이야 이 땅 위의 모든 곳에 살을 풀어 복을 묶어 주사 아, 기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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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